1, 2, 3 안녕하세요. 저는 샤샤예요. 저는 아이샤예요. 2017년 4월 4일에 우리 경희대학교에서 에디킴을 만나러 갔어요. 에디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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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에디킴의 공연은 무료라서 슈파랑 바이라랑 제슬린이랑 소피아랑 아인이랑 같이 가기로 결심했어요. 네, 그리고 그 공연은 사실 6시 반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, 좌석이 꽉 잘까봐 2시간 일찍 왔거든요. 네, 4시간 반에 도착했어요. 직접 보고 들었을 때 에디킴의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르겠어요, 진짜. 저만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, 에디킴이. 네, 제가 흠뻑 빠졌어요. 아니, 유리 너무 많이 말하는 거 아니야, 지금? 아, 그렇지. 그러네요. 그럼 같이 보시죠. 점점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죠.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, 아니까. 근데 널 미치지 않는 거지. 아무리 말해도 말할 듯한 너희들 안 붙어 이 그동안 아는 하나도 날 모여봐 익숙해진다 베이베이 난 맘에 나도 불편해 줘야 넌 너리 넌 정말 사랑하네 사랑해 살아가는데 불편해 사랑하는 끝에 불편해 줘야 돼 불편해 줘야 돼 지금 성분이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거 아직 발견 못하셨어요? 여기요 이름이 뭐예요? 우리 형이요? 하트 스티커 발견하신 분 이름이 뭐예요? 나 샤샤예요 샤샤 카샤? 샤샤이요? 아 샤샤이요? 아 샤샤이요?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샤샤이요? 오해 샤샤이요? 샤샤이 못 참겠어 제대로 그만 안아주시길래 생각해만 안아주시는 걸 기다려줘 그대의 나를 그냥 다 만나도 돼 내 집이 지금 시점에 들어가 간만에 클러미가 다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여 나와따라 올투두팀 스탑라